3월 22일 날씨가 한 50분 비온대는데 저희가 5시 끝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개안 씁니다 내일 한 5밀이나 정도 오면 내일 모레 바로 접할겁니다 거의 끝나갑니다 날씨가 흐린데 티비에 나와야죠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함께 일하시는 분입니다 오후에 거의 끝나갑니다 동문도 눈이 많고 떨어진 부분에서 눈이 많고 있습니다 어린 뿔이 됩니다 유라실전에 옆에 붙으면 방해가 되기 때문에 하얀 눈이 보이네요 흙을 틀어내고 흙이 없이 빼고 있습니다 눈이 이렇게 나오네요 또 중국적으로 지금 무사리 종근이 나가고 있습니다 충장 붙이고 지금 하나씩 하나씩 씹고 있습니다 안전배송 약속드립니다 전하터gae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한 개씩 하나씩 한번 가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머니 문을 위해 이동을 위해 하지 않았을때마다 이런 식감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